네 안녕하십니까 와인우디오 한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커 중급 톨보이 스피커 3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 많이들 아시고 관심을 가지셨던 모델들 3가지를 저희가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일단 이 스피커들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가격대 스피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중급 톨보이 스피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금액대가 400만원 후반대부터 500 후반대까지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완벽히 같은 금액대 제품은 아니긴 한데 사실 스피커 제품들이 오디오 제품들이 가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고요 뭉퉁그려서 한 500만원 언저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피커들 이 세 가지를 통상 중급 톨보이라고 정의 내리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중급 톨보이 500만원 언저리의 중급 톨보이 스피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엔트리 입문과 그 다음에 준 하이엔드 하이엔드로 올라가는 길목이죠 그 사이에서 어떤 교도보 역할을 하는데 이 중급 톨보이에서 내가 이 오디오의 취미를 적극적으로 붙이느냐 아니면 여기서 나가 떨어지느냐 재미가 있어지느냐 점점 힘들어지느냐 그게 판가름되는 아주 중요한 가격대 중요한 제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가격대비 성능 위주로 해서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도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스피커 모든 오디오 제품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별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브랜드를 먼저 보시라는 거죠 먼저 봐야 되는 브랜드가 무엇이냐 별거 없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찾으시면 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오디오 파일들에 의해서 검증된 오랫지간 동안 검증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왔고 그 브랜드들을 형이 많고 따라서 매칭한 앰프나 어떤 하나부터 케이블 하나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 많이 이야기가 나온 제품들을 우리가 유명한 브랜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브랜드라고 이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골라본 제품들이 이 중급 톨보기 제품들이 이제 세 가지인데 스팬더, 스팬더 아시죠? 영국 브랜드 스팬더와 그 다음에 덴마크 브랜드인 다인 오디오 그 다음에 역시나 영국 브랜드인 모니터 오디오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에서 제품들로 뽑아봤습니다 키도 대충 비슷하긴 한데 가격들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00 후반부터 리테일가 기준 400 후반부터 500 후반까지 후반? 하여튼 500 중반 정도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우연찮게도 금액대별로 크기가 가긴 하죠 이렇게 일단 각각 브랜드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니터 오디오, 다인 오디오, 스팬더 당연히 이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브랜드는 이 스팬더가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로아스, 로저스, 하베스, 스팬더라고 해서 영국 BBC 3대장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스팬더도 포함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스피커는 A7이라는 톨보기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아스, 스팬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박스 마운트 타입의 우리가 흔히 괴짝 스피커라고 하죠 그 괴짝 스피커 타입으로 유명했던 브랜드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로저스나 하베스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현재 진행형으로 이런 현대적인 스피커를 잘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좀 기특한 영감님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스팬더 말이죠 이 브랜드가 전통적이면서도 동시에 혁신적인 면에서도 되게 적극적인 브랜드이긴 합니다 자사의 스피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브랜드가 의외로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인클러저 만드는 기술이 되게 탁월합니다 음향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자사의 인클러저를 유명한 브랜드들에 직접 OEM을 납품을 하기도 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특주를 하기도 하고요 브랜드의 오래됨에 비해서 상당히 팔팔하고 정정하신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다이노디오 다이노디오가 이제 컨피던스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비던스 억대 하이엔드급들까지 존재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되게 독보적인 것 하나가 전 가격대, 엔트리부터 하이엔드까지 모든 가격대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하이엔드가 유명하면 엔트리급이 조금 미진하거나 또는 그 반대이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이노디오만큼은 모든 가격대에서 제품들이 하나가 다 팔팔하고 평이 좋아요 이 이보크라고 한 제품이 사실 에미트 시리즈 바로 위에 아래서부터 두 번째 모델이긴 한데 제가 지금 중급 톨보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이노디오에서는 엔트리에 속하는 스피커일 수가 있습니다 다이노디오 브랜드는 워낙 자료도 많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하는 게 많이 있긴 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드라이버 유닛,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드라이버 브랜드로도 유명하고 우수개 소리를 이런 얘기가 있죠 다이노디오의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한 스피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스피커가 다이노디오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드라이버 원촌 기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라는 점 에소타 트위터 잘 아시죠 어쨌든 소프트돔 트위터가 이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에소타를 위주로 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모니터 오디오 모니터 오디오 이 제품은 5G 골드 200입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금액적으로나 무게라든가 크기라든가 제일 조금 커 보이고 크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스피커 중에서 유일하게 3-way 방식 미드레인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본형 트위터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AMT 트위터라든가 정통 리본 트위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AMT에 가까운 리본 형태이긴 하지만 리본 트위터와는 좀 성질이 다른 특이한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진동판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이제 금속제의 느낌이 나는데 보통 이 정도급 되는 스피커들이라고 하면 한 가지 소재만 가지고서 진동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이렇게 다층 레이어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각각 소재마다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쓰는 드라이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관상 볼 때는 이 골드 200이 뭐 이제 우드 하이그로시라서 좀 반짝거리는 부분도 있고 상판은 이제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스피커 모두 원목 재질인 건 맞습니다 원목 재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원목을 실제 나무를 켜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스피커를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뭐 몇천만원짜리, 몇억짜리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스피커는 페어미칭의 생명입니다 왼쪽, 오른쪽 스피커가 각각 그 캐비넷, 인클로저의 물성, 크기 어떤 여러 가지 수소적인 요소들이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진 특성 악기 같은 경우에는 원목으로 만들죠 왜냐? 잘 울려야 되니까 악기에서는 소리를 내는 게 드랍 유닛이 아니죠 아무 통이 울려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원목을 씁니다 하지만은 스피커들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드랍 유닛이 내는 소리를 인클로저의 울림이나 원치 않는 어떤 떨림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품질의 MDF를 사용을 하고 그 마감을 원목을 두루마리 휘쥐같이 돌돌돌 켜가지고서 그걸 붙이는 무늬목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스피커 다 원목 무늬목으로 마감이 된 외관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야 되기도 합니다 이 스피커 세 가지를 결국엔 나중에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청문 영상까지도 들어보시긴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뭐 일종의 인트로 청문 전에 사전 학습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스피커들의 기본적인 스펙이나 기본적인 상황들을 A, B, C, 1, 2, 3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일단 각각 브랜드의 각각 제품들의 특성 우리가 알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오디오에 있어서 스펙이라고 하는 게 스펙은 스펙일 뿐 참조만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알고 넘어가면 나쁘진 않습니다 앰프 매칭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 이 세 스피커 스펙더 A7, 다인우디오, 이보크 30 그 다음에 모니터 오디오, 골드, 200 이 세 스피커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음악, 감도라고 하죠 데시벨 dB 단위로 나오는 세 가지 모델 공이 88dB입니다 보통 90dB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숫자가 낮으면 조금 울리기 어렵다 그보다 숫자가 좀 높으면 울리기 좀 수월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구동 난이도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각각의 스피커마다 어떤 구동점에 있어서 참고할 점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어핏 스타다 보셔도 되고 이는 같은 앰프로 이 세 가지 스피커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음압이라고 하는 게 같은 볼륨에서 같은 볼륨에서 같은 볼륨에서 이제 각각 스피커들이 얼만큼 소리가 크게 나냐 적게 나냐 이런 걸 또 한가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으로는 비슷하게 놓고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임피던스 스피커 임피던스 4옴, 8옴, 16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4옴 스피커가 램프가 볼륨이 같은 방향 예를 들어서 볼륨이 9C 볼륨이라고 했을 때 4옴 스피커가 8옴 스피커보다 임피던스가 반이지 않습니까 임피던스는 뭐냐면 저항이에요 일종의 저항이에요 저항이 많을수록 소리는 크지 않겠죠 왜냐면 저항이 되니까 그래서 4옴 스피커가 같은 볼륨에서는 8옴 스피커보다 소리가 더 크게 납니다 지금 이 스피커들의 임피던스를 살펴보자면 이 A7만 8옴이고 그 다음에 Evoque 30과 골드 200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4옴이에요 같은 앰프로 미칭을 했을 때 이 A7이 소리가 조금 더 덜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것보다도 음악 88dB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로 되어있는 스펙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되 어렵는 잡아서 비교는 할 수는 있겠죠 전혀 쓸데없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스피커 크기별로 모양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무게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 어떤 게 제일 가벼워 보입니까 이게 제일 작고 좀 제일 가벼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A7이 18kg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Evoque 30이 15kg 나오고요 의외로 좀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Evoque 30은 인클러즈의 모양이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링 된다고 합니다 뒤로 살짝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키라고 할지라도 약간 근수가 좀 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모양에 따라서 모니터 오디오 골드 200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무겁죠 이게 한 21kg 정도 될 겁니다 무겁다고 하는 것은 인클러저가 두껍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나무의 밀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피커 내부에는 드라이브 유닛과 인클러저 말고 무게에 해당되는 하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인클러저 통은 모니터 오디오가 조금 더 튼실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치들을 이렇게 비교해 본 거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게 무슨 말장난이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소리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분명히 있다는 점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한 제품 한 제품씩 제 개인적인 소감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스피커 스팬더의 A7입니다 스팬더에서 이런 현대적인 툴보이 타입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라인업이 A 시리즈입니다 A2, A4 이런 식으로 또 이제 A7까지 오게 되는데 이 작은 스피커가 놀랍게도 대형기입니다 A7 A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스피커예요 스팬더가 영국 브랜드이고 어떤 BBC 모니터 계열이고 어떤 대형기 위주의 큰 스피커를 추구한다기보다도 현실적이고 작은 공간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사운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A 시리즈의 가장 큰 대형기라고 할 수 있는 A7도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팬더는 인클러저에 대한 원천 기술이 뚜렷한 회사입니다 제가 직접 여기서 타 브랜드들을 언급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래만 되면 알만한 영국제 스피커 브랜드들에는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이 스팬더에 인클러저가 OEM을 납품돼서 조립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제가 팩트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스팬더 스피커에 어떤 인클러저 기술이 무엇이 유명하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MDF판에 무늬목을 붙여가지고 정교하게 접합을 한 인클러저인데 내부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스피커 내부에 공진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뼈대같이 되는 것을 브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소재는 금속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스팬더 내부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 철저하게 계산이 된 좌우 앞뒤 비대칭형의 브레이싱 내부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싱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 벽에서 울리는 공진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울리는 공진 특성 그 다음에 앞뒤 각각의 판의 공진 특성이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공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두 개 이상이 나란히 있으면 같이 울리거든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공진, 함께 울린다고 해서 공진이라고 합니다 스팬더의 내부 구조는 그런 공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구가 없는 방에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쩡 하고 메아리 같이 울리는 게 있죠 그건 사실 플러터 에코라고 하는데 그걸 없애려면 반대쪽에 천을 대거나 내가 소리를 내는 방향을 뒤틀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A7 내부의 목재 비대칭 브레이싱 그 브레이싱의 판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폴리머라고 하는 합성수지 계열의 소재가 있는데 뭐 약간 그 약간 탄성도 있고 적당한 스폰지 모양의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첨부를 해드리긴 할 건데 폴리머 소재의 그 댐핑제를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각각 그 판 사이즈와 두께를 계산을 해서 적재적소에 제가 예전에 그 이 스피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스팬터 스피커를 한번 배를 따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도 확인을 했었는데 폴리머 소재의 댐핑 소재를 계산하에 적재적소에다가 붙여 놓고 있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로아스 계열의 박스 마운트 괴짝 스피커가 우리가 흔히 통을 울려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A7만큼은 반대입니다 자연스럽게 통울림을 감쇄시키고 드라이브 유닛의 순음을 보장한다 이게 A7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소리가 밝고 명쾌하고 깔끔합니다 뭐가 이렇게 부우하게 윤곽이 뚜렷하지 않게 흩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도 없고 상당히 경쾌하고 명쾌합니다 소리가 여기서 이제 이 소리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귀가 피곤하겠는데 싶은 그런 심리적인 선이 있는데 딱 그 선 직전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건데 어쨌든 소리 특성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깔끔하고 경쾌하지만 자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이노디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oq 30이죠 Evoq 시리즈가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Evoq 10, 10, 20, 북스웨프, 30, 50 이런 식으로 북스웨프 톨보이 라인업이 있는데 Evoq 30은 스몰 톨보이죠 비교적 작은 형태의 톨보이 스피커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 유닛을 직접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음을 내는 트위터, 중점을 내는 미드우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드라이브 유닛으로 소리를 나눠서 보내야겠죠 트위터에는 고음, 중점은 미드우퍼로 그렇게 소리를 나눠주는 회로를 저희가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크로스오버는 상당히 음질에 마이너스가 되는 필요악이에요 그러면 가급적 없애거나 간소화 시키는 게 최고선인데 다인오디오 같이 드라이브 유닛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은 그것을 유닛 차원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닛의 특성을 바꿔서 주파수 특성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크로스오버 회로의 부품 수를 줄일 수가 있고 음의 순조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인오디오 Evoq 드라이브 유닛 제조사답게 각각 드라이브 유닛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제조가 있는 브랜드 제조가 있는 스피커입니다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회로를 간소화,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우리가 청감상어 들을 때는 질감이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와 이 스피커는 질감이 좋다 이 앰프는 질감이 좋다 쉽게 말씀드려서 살갑게 소리가 나온 느낌 바이올린 현소리가 진짜 현에 우리가 만졌을 때 느끼는 걸 사실 그런 걸 질감, 촉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귀로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올린 첼로 현소리의 살가운 느낌 사람 목소리에 그럴듯함 이런 것들이 다 질감에 관여된 요소들인데 그런 쪽 표현에 있어서 다이노디오가 경쟁기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질감이 좋으면 스테이징이 좀 좁아지던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소리만 달달하게 나고 확 펼쳐지는 느낌은 좀 없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이노디오, 특히 이보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질감과 스테이징의 밸런스, 타협 어떤 그런 중심점을 잘 잡은 튜닝이 그렇게 잘 돼 있는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 형태의 구조물을 넣어서 어떤 트위터의 음질 향상을 꾀한 그런 신형 트위터가 사용됐다는 점 보시면 드라이브 유닛은 얼핏 보면 합성 수지 같은데 마그네슘 등의 금속 원소와 몇 가지의 수지를 접합해서 만든 특수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노디오제 우퍼 유닛이고요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시리즈 다이노디오의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브랜드, 비싼 브랜드에서 아래급이긴 합니다 근데 모니터 오디오는 반대입니다 모니터 오디오에서는 억대까지 가는 스피커는 없어요 중저가 쪽에 특화가 돼 있는 브랜드 우리가 중저가,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드 시리즈가 상급에 속합니다 이 위에는 플래티넘 한 종류만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의 상급기답게 물량 투입이라든가 비주얼상의 어떤 그럴싸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말 그대로 그럴싸합니다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감한 것도 그렇고 발 부분 같은 것도 보시면은 단순하게 프레임과 스파이크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들로 조합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골드 200 스피커의 어떤 소리를 기대를 할 수 있는가 딱 외관만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추 다르진 않습니다 단단하고 묵직하고 뭔가 좀 쨍하고 밝고 화사하고 빠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운드도 이제 그거에 근접하게 나긴 합니다 물론 모니터 오디오의 실버나 브론즈 시리즈에 비해서는 훨씬 묵직하고 어떤 이렇게 육중하게 치는 펀치력 같은 것도 상당히 제법 하는 스피커인데요 골드 시리즈에서만 사용되는 이 트위터 물론 이게 이전의 플래그십인 플래티넘 시리즈에서 그대로 그 전에 내려받은 요즘에 뭐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플래티넘의 드라이브 유닛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통 우리가 모니터 오디오의 가성비의 제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 타이틀에 걸맞게 세 가지 스피커 중에서도 유일하게 쓰리웨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쓰리웨이 스피커가 미드레인지가 있는 스피커가 투웨이 스피커보다 무조건 소리가 좋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예가 있는데 누가 내 앞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 한 명 또는 두 명 듀엣 정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그 같은 노래를 한 4, 50명 합창단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가사 전달이 어느 쪽이 더 명확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물론 스케일이 웅장하고 어떤 쫙 펼쳐지는 느낌 공간을 지배하는 느낌 이런 느낌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웅장하죠 그런데 가사 전달력, 이 가사 전달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디오적인 용어로 해석을 하자면 해상력, 명료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음향 쪽으로는 페이즈, 위상이라고 하는 요소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요는 뭐냐면 드라이브 유닛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깔끔하고 정갈하게 해상력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드라이브들이 아주 정교하게 선별이 되고 정교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 이상은 유닛이 많다고 3way, 4way라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소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2way, 2.5way, 3way 이게 음질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취향의 문제일 수 있고 각각 스피커의 개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 꼭 염두를 하시고 제품 선택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스피커를 붙잡고서 스피커 한 통당 한 30, 40분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컨텐츠의 메인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으로나마 이 스피커들을 비교처럼 해보시면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같은 유튜브 상에서 같은 앰프로 이 세 가지의 스피커를 상대 비교를 할 겁니다 이 스피커를 유튜브로 들어보고 이 소리가 좋냐 안 좋냐 이거는 직접 와서 듣기 전에는 완전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근데 유튜브 상에서라도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처럼 해보시면 차이가 제법 나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번 컨텐츠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메인이다 보니까 비교적 짧고 간결하게 이 선수들 속에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이 스피커를, 이 앰프는 어떨까요? 이거랑 예를 들어서 이복구 30과 다음에 A7 비교했을 때 이건 어떻고, 저음은 어떻고, 스티즌은 어떻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답답하시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오늘부로 이 스피커들은 모두 다 Y노드에서 다 한꺼번에 동시에 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100번보다 직접 방문하시는 게 훨씬 낫긴 합니다 참고로 소리를 내는 기기니까요 직접 들어보셔야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3자 청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